아우... 바리케이드 나이스 누가 1박 바리를 저주라고 하는가 딱히 그렇지만도 안오 거대자맥투성 거대자맥투성 안깎여도 되는 체력을 아 이거 불안한데 많이 엘리트 안간다 쳐도 불안한데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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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아 쉽지 않음 엘리트 갈만한데 빨간놈 나오면 좀 그렇다 우와 바바바바바바밤 흠 흠 이놔주십니까? 에볼루션? 아니 에볼룹 킹력 안내기 진화시켜줘 아구아구 구상 잘 뜬거 같네요 도쿄 도쿄 뭐 막 써야지 이거 약간 와아 징끄은 음 지금 몸박이 반갑진 않은데 써야되는 느낌인데 도쿄 이거 도쿄 믿고 강화할게요 저 포션 미리 던질 필요는 없어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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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도쿄 다녀, 도쿄 잘 골 보기 도쿄 슬 게시반 아니었으면 망호도가 안 말랐을텐데 아예 몸바벨 강호였어야 했을까요 호식자리가 없을꺼같은데 유튜브 쇼츠 또 꽃 빠진거 많이 아쉬운다 아참 마참몸 음 요걸로는 덱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안좋은데 엘리트 못피하는게 이게 너무 안좋다 사모는 지금 거의 필요없다 아씨 50값 0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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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아 그 물 좀 조금 아 죽겠는데 어떻게 살지? 그래도 얘 나온 게 다행이야 곧잼 곧잼 와 56대 70대 명예의 승률 1등 카드 아니냐 킹시병 다짐세기 엘리트 한 번 더 잡아야 되네 날 도와주세요 아 이번에도 서순이네 살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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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을 제거합니다. 아님 M국이 난고나 극복 여기다 있다. 투사 흐접일거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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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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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그래. 시험시험해. 한피스. 버그아스 안 뜬답니다. 또 서순에 뜨는데. 우석 아님. 뺨을 달라고. 상자 걸읍시다. 아이씨. 험투비 도라이 세기들 진짜. 어이가 없네. 얘네 꼴에 약한 몬스터블에 있어서. 1층에 바로 나오는 곳. 어이가 없다. 소장. 이게 어떻게 약한 몬스터냐. 메가 그레이트 힘내가 놈들아. 메가 그레이트 힘내가 놈들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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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화요일에 만나요. 개 똥개 아 개 똥개 Do not try this game at home 아 소전다 도로 좀 넣어주십쇼 놉 놉 놉 개같은겜 진짜 이거 엇 이게 주작이지 아잇 헷갈렸다 아 근데 진짜 개그니가네 와 씨 와아 미치겠다 아 뭐 이딴 게임이다 이냐 아이씨 아 나 옵 아 아 아 예 아 텍 개같은게 아 아아 아이씨 아 개같은게 아아 아이씨 아 꼴받아 아이씨 아이씨 아 꼴받아 아이씨 개같은게 너무 빡치네 아 이런게 어딨어 아 쓰레기 게임 아 진짜 좀 제발 아 이 딴게 어딨어 아 이거 치워 아 뭔데 넌 또 아 뭐 그지 어떤 게임 아 뭐 이딴게 다 있어 아 너 빡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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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브 싫어. 니돌이 없어도 되겠지. 오션벨트 오션벨트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오션벨트는 좋은데 안에 들어갈 게 없다. 넘어가자. 안에 채워 널 포션 잘 돈이 없어서. 아니 근데 진짜 겨울탱이 없네. 아니 제거 기회 두 번 있었는데 그거를 방타랑 희생충이 날려먹었잖아. 이게 쓰레기입니다. 저거? 여기로는 없었으니까 오션벨트 자세히 오션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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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지만 제불도 못시켰고 널 잡아 먹을 거야 길 들어가는 구석 없지 이거 말고 1 남겨도 상관 없지 Let's gotta go 너 죄먹 실례지만 제물 좀 난타가 제일 쓸모없는거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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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푹 푹 트로피크 하나 우여곡절 끝에 더 쉬울 수 있었는데 엄청 어렵게 이겼네 그런 느낌